미디어유스 이정화 기자 신진예술가의 삶을 담은 미디어 아트 작품 lt 라이트 gt를 향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다. 작품 lt 라이트 gt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토크 콘서트 lt 만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gt lt 가난한 나이 gt 진행 칼럼 lt 빌린 5만원 gt 발간 등 청년 가난을 주제로 한 독특하면서도 공감도가 높은 활동으로 많은 호평을 받았던 청년의 가난을 연구하는 청년들이 커뮤니티 lt 가난한 청년들은 gt로부터 이어진 2022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진행된 예술가들이 가난을 연구하는 예술가들이 커뮤니티 lt 배고픈 예술가 gt의 파생 작품이다. 커뮤니티 lt 배고픈 예술가 gt는 기반이 된 커뮤니티 lt 가난한 청년들 gt의 화제성에 힘입어 큰 관심 속 예술가와 대중을 주제로 한 음악회 lt 현대의 광대 gt 예술가 가난을 주제로 한 lt 배고픈 예술가의 배고픈 토크쇼 gt 신인 배우를 주제로 한 연극 lt 반드시 빛이 날 추운별 gt 등의 활동을 진행하며 지속해서 크게 주목받았다. 특히 지난 2023년 12월 청년 예술인 연말 행사 특별 공연으로 상연한 연극 lt 반드시 빛이 날 추운별 gt는 신인 배우를 대상으로 진행한 여러 설문과 인터뷰를 바탕으로 신인 배우가 현재 꼭 듣고 싶은 말을 작품에 담아 많은 예술인들은 물론 대중들이 큰 찬사를 받았다. 작품 lt 라이트 gt는 연극 lt 반드시 빛이 날 추운별 gt 받은 큰 찬사에 힘입어 원로 예술인들이 후원 속 제작되는 작품이다. 연극 lt 반드시 빛이 날 추운별 gt 상연 현장에는 원로 예술가부터 신진예술가까지 세대를 아울러 수많은 예술가가 함께하였고 작품이 끝나고 진행된 연극 제작팀과 함께하는 작품 토크쇼에서 원로 예술가들이 연극 제작팀에게 신진예술가의 목소리를 전하고 신진예술가를 조명하는 작품을 지속해서 제작해달라고 부탁하며 후원금을 전달하는 모습이 펼쳐졌다. 당일 제작팀은 현장에서 신진예술가를 주제로 한세 작품의 제작계획을 발표했다. 발표된 신진예술가를 주제로 한 세 작품 중 첫번째 작품이 바로 lt 라이트 gt다. lt 라이트 gt는 이렇게 심장이 뛰는데 어떻게 멈출 수 있겠어요. 너무 힘들고 막막해도 멈출 수가 없어요. 나 좀 비춰줘. 라는 소개문과 신진예술가와 빛을 소재로 한 미디어 아트 작품으로 전해졌으며 공개는 다가오는 2024년 2월 예정이다. 커뮤니티 lt 가난한 청년들 gt lt 배고픈 예술가 gt를 기획 운영하여 베스트 커뮤니티상 등 여러 수상 속현재 커뮤니티 파생 작품들을 제작하고 있는 청년예술심리연구연계창작 청년예술가단체 그루 라운디어 레언디어 와 청년 밴드 프리고둔 프리고둔 은 작품을 향해 전해주시는 많은 관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오디션 과정부터 정말 많은 분이 작품을 크게 응원해주셔서 그 모든 마음에 보답하고자 더욱 성실히 작품 제작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은 지난 연극 lt 반드시 빛이 날 추운 별 gt과 동일하게 신진예술가가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번에 캐스팅되어 함께하게 된 많은 신진예술가를 대표해서 이야기를 전할 신진예술가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 정말 빛나고 많은 사랑을 받을 신진예술가 한 명이 곧 공개 예정입니다. 해당 신진예술가에게도 큰 사랑과 응원 지속해서 부탁드립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하며 작품을 향한 기대치를 높였다.